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 레이 레인 3단 변화는요. 놓여있다, 물건은 놓여있다, 사람은 누워있다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건물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레이 레이드레이드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물건을 놓다, 사람을 눕히다, 알을 낳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겁니다. 곧바로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The injured man on the bed. 여러분들 과거형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과거형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 부상당한 사람이 침대에 뭐가 맞아요? 누워있었겠죠. 누워있었겠죠? 정답 당연히 레이가 맞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The nurse lay, 레이드, the injured man on the bed. 간호사님께서 부상당한 사람을 침대에 어떻게 했다? 눕혔다가 맞으니까 레이드가 맞겠죠. 그렇죠? 하나 더 해볼게요. The hand lies, lace, eggs, everyday. 그 암탉은 매일매일 알을 낳는다.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알을 낳는다라는 건 레이스니까 레이스를 쓰겠죠. 구분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lie, lied, lied는 뭡니까?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He lied to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ank you.